안녕하세요. 슬태생활입니다. 오늘은 2022년 7월 8일 금요일 아침입니다. 저희가 그동안 텃밭에 옮겨 심고 물주고 그리고 잘 가꿨던 상추들이 많이 자라서 그동안 몇번 지인들하고 나눠 먹고 또 저희도 식용으로 많이 사용하고 했는데 그래도 상추가 너무 많이 자라서 오늘 이걸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하다가 그동안 저 유튜브의 구독자님들 중에서 댓글을 가장 많이 남겨 주신 분에게 오늘 이 상추를 다 섞음을 해서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. 저희가 키우는 이 상추 텃밭이 작지만 그래도 저희 먹기에는 너무 많고 또 많은 양이 상추가 있기 때문에 오늘 나눔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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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복되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